로운위와 로운위의 이야기 이리와, 컴온, 컴온 깔끔한 성격에 잔소리가 되게 어마어마하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너의 잔소리를 제일 많이 부르는 멤버가 누구야? 한 명씩 상상하고 있어 찬이가 찬이? 찬이가 깔끔하긴 한데 장난으로 형들을 약간 조금 나를, 특히 나를 좀 만만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찬이한테 본때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아 그럼 반대로 칭찬을 부르는 멤버는 누구야? 태양이랑 영빈이 형? 태양이? 왜냐하면 그 둘은 일단 깔끔하기도 하고 같이 청소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잔소리를 부르는 찬이와 칭찬을 부르는 영빈이 형 그리고 태양이한테 영상편지 한번 영빈이 형 그리고 태양아 일단은 너무 고맙고 형은 좋은 리더이기 전에 좋은 형이에요 그리고 또 태양이가 요즘 많이 재밌어져서 고맙고 고맙고 태양아 고맙고 태양아 너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 재미있으려고 어 그리고 찬이야 형이 형이다 알겠냐? 숙소 가서 보자 너 속이 좀 좋구나 그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 꿀뚫어지는 목소리로 사랑스러운 애교 한번 해볼까? 로운아 할 수 있잖아 그래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? 빨리 애교해 그냥 못한 척 하지 말고 3 2 3 로운아 로운아 됐지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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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원 같은 게 있어? 팀 목표로는 음악방송 1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랑 다 같이 좋은 상 받았으면 좋겠어 내 정말 바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작품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너가 도망하는 일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난 지금 너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어 뭐예요? 뜬 건 없지만 너의 댄스가 보고 싶어 댄스 그래 보고 싶게 뭐 까질 거 근데 진짜 엄청난 랜덤 음악을 준비했어 괜찮겠어? 괜찮아 나도 은근히 댄스 멤버야 응 기대해보겠어 피할 수 없어 썸어 비어 기회로 너빛 태양 I won't believe it 물리칠 순 없어 제가 오죽 석 웅 오죽 사막 오죽 와 오죽 오죽 일 아 강 yeah 에 오 Team lik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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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